안녕하세요. 벌써 9월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있네요. 라는 점은 바로 수능까지도 100여일이 남아있다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때문에 6월 모평 때와는 달리 9월 모평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능력을 평가해보고 싶다,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는지를 척도삼아 시험을 보고 싶어 하실 마음이 크실 겁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에서 6월까지는 아직 개념정리의 진도가 충분히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점수에 절대로 신경쓰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다만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어휘를 물어보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문법이구나 라는 이런 유형을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형을 아셨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 쭉 정리해온 개념을 이제는 점수로서 나를 평가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할 때가 왔어요. 게다가 제2외국어는 이렇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아, 한 달 정도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9월 모평 어느 정도 점수 좀 더 올려볼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바로 이 시간, 이 화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길라잡이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기출 문제의 반복 풀이를 하십시오라고 외쳐드리고 싶어요. 네, 유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그리고 개념 정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문제풀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속도감을 가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속도감을 가지려면 익숙해져 있어야겠죠. 아, 공통으로 들어갈 말? 다이어구나.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곧장 문제풀이로 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6월, 9월 그리고 수능의 기출 문제 세 가지를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실 때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느끼시게 될 텐데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본 어휘를 확보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모든 지문들 혹은 독해 내용들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어휘들도 제시되고 있는 필수 어휘도 쉬워졌지만 그 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어휘들은 참고로 독해에서 뜻을 달아주기도 하죠. 자, 심지어 선택지도 한국어로 제시되는 경우에 문항이 매우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 기본 어휘 조금만 더 외웠더라면 이 문제도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 아쉬움들을 깨달으시면서 계속해서 단어장을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한 예전에는 문법적인 복잡한 뉘앙스적인 문항이 많았더라면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본인들을 만났을 때 나눌 수 있는 상황별 의사소통, 즉 단순함기의 문항들이 많아졌구나 라는 것들을 터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복해서 풀어보신다면요.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시간 동안 9월 모평에서 조금 더 성적을 올려보고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아보자 라고 하신다면 이 기본 어휘와 의사소통 반복 암기로써 어느 정도의 점수를 좀 더 굳건하게 확보해 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시면서 여러가지 지문들에 나와있는 어? 이건 무슨 문법이지? 잘 생각이 안나? 다시 한번 더 스텝1, 스텝2의 이 문법 내용을 발췌해서 정리하여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시험지의 구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일본어 시험지를 받으면 그 30개의 문항에서도 이 4가지 파트로 유형이 나뉘게 되죠. 보통 1번부터 5번까지는 어휘를 물어보게 되는데 기본 어휘, 특히 카타카나 그리고 다이어가 여러분들을 조금 힘들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카타카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장음 이런 거 신경 쓸 것 없이 비슷한 글자, 그 알파벳을 정확하게 외웠는지를 물어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카타카나 표를 한번 쭉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다이어 같은 경우도 동사와 이영용사에 집중되어서 여태까지 빈출되었던 그런 어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따라서 제가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휘 확보에 집중하세요. 라고 했던 것은 바로 1번부터 5번까지의 문항은 물론 이 어휘들로 구성된 문화독회 파트까지 여러분들이 섭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소통 파트 그리고 문화독회 파트 유형이 섞어서 보통 6번부터 26번까지 구성되어 있죠. 이때 단순 암기로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해 갈 수 있는 파트가 바로 의사소통 파트가 됩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전만에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라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인사표현들이 바로 의사소통 파트의 전부 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데요. 정말 말씀 그대로 말씀드렸던 그대로 단순 암기로서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의 개수 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성실성을 에너지를 좀 사용해 주신다면 좋은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어휘들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독해 파트도 쉽게 쉽게 풀려갈 겁니다. 예전에는 뭔가 함정 같은 느낌 어떤 그러나 하지만 이라는 반전이 있었던 독해 문항이었다면 이제는 아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가는 것만으로도 실은 전체적인 줄거리가 파악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 말씀드립니다만 기본 어휘 확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27번부터 30번까지의 문법 문형 파트였었죠. 6월 모평 와는 달리 이번에는 조금 어렵게 조사를 내거나 혹은 추측 표현 조건 가정용법의 뉘앙스 차이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 몰라 나 이런 문법 몰랐는데 아 포기라고 하지 마시고 아 9월 모평을 통해서 틀려놓길 잘했다. 이 문법 다시 한 번 더 복습해야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스텝 1과 스텝 2의 내용을 발췌해 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9월 모의고사를 치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남아있는 그 시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1번부터 5번까지의 어휘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고요. 27번부터 30번 즉 문법 문항 같은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텝 1, 스텝 2 혹은 OX 우리 그 심화학습에 나와있는 그 문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췌하여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수능까지 이제 100일 정도인데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늘 항상 우뚝 설 수 있는 오뚜기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차분하게 열심히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을게요.